또다시 SPC 계열 샤니의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중상사고가 발생한 데다 경기 안성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올해 2분기 건설 사고 사망자는 63명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2분기보다 11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만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현대건설과 DLENC의 공사장에서 각각 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5일 포스포 ENC의 인천 송도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는 노동자 1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9일 기성건설의 안성공사장에서도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의 반죽기계에 끼어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에도 선지 사망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처벌의 고삐를 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업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엄중수사와 엄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중대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 도입 이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주들이 솜방망이로 인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유진입니다. 감사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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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